자, 녹화 시작합니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비니루입니다. 2017년 1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 40분이고요 어, 제가 인터넷을 바꿨는데 인터넷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서 또 바꿀 예정이긴 한데 어, 요즘 그래가지고 한 이틀, 3일 정도 방송을 못했잖아요 일단 그래서 뭐라 해야지? 아프리카랑 트위치만 켜놓고 있는데 유튜브는 나중에 업로드를 시킬 거고 음 아, 지금 아는 뭐라 해야지? 정확히는 제가 알바하는데 점장님이 박사준다 했고 다른 알바생들이랑 해가지고 지금 막걸리 한 병씩 먹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조금 셔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 좀 바라고 하아, 자, 그리고 오늘 할 게임은 바인딩 오브 아이자 에어프터버스인데요 자, 갑시다. 아니, 정확히는 에어프터버스 플러스 갑시다 뭐, 저거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뭐, 보면은 뭐, 그리디어 이거 모드랑 뭐, 새로운 도전과제? 그리고 뭐, 이거 아폴리온? 이게 아마 그걸텐데 아반돈 저거 악마 중에서 다른 이름? 어, 암튼 이거 그렇게 생겼고 뭐, 새로운 몬스터랑 그리고 새로운 엔딩 그렇게 생겼다네 맞나? 보자 엔딩 어, 그러네 엔딩이랑 파이널이 생겼네요 솔직히 이렇게 파이널이라고 써있긴 한데 뭐 언제 또 새로 생길지 모르겠고 어? 암튼 어, 잠시와 그리고 보면은 뭐라 해야지? 제가 잡는 몬스터들도 이렇게 뜬다 하고 시크릿 뭐, 비밀들 요것도 뭐 새로 생겼고 암튼 갑시다 뭐 뭐라 해야지? 새로 생긴 거 저거를 만나려면은 허쉬를 잡아야 한다네? 자, 일단 갑시다 그러니까 아폴리온 부터 해볼까? 아니야, 일단 허쉬부터 잡게 어, 잠시만요 아, 벌써 먹이셨어 벌써 먹이셨어 어 저주 없는 황금방에 세 번 돌릴게요 황금방 일단 하나 먹고 시작해야 원활한 게임이 어? 하프 소울하트 아, 소울하트가 반쪽짜리도 있어, 이제? 오히려 이거 열매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응? 그냥 한 개짜리가 나올 수 있는데 괜히 반쪽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우시 그럼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같은데? 아 아우 맛불리 먹었더니 얼굴 사끄만 Connor 목도 조금 친 것 같고 에씨 몰라 메이즈 으으으음 으흑 빠밤빤빰빰 난 근데 저! 부탄지야실이 너무 마음에 안들어요 벌링 베니스먼트 나왔어 야 비코나 어서오니라 아 메이젠 그냥 할걸 그랬다 일단 가자 X라지인데 호잇 자 남은 기회는 두개 반가요 오잉 어 황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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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나 그러니깐 방제를 뭘로 해놨더라 어 제대로 해놨구나 암튼 어 소원이라 으응 황금방을 붙여 내가 뭐지? 클리커 뭐 리모컨 같은데? 오! 캐릭터가 바뀌었어 오! 오오? 해보자 해보자 어? 어? 유다인데 어? 유다인데 리모 어? 유다인데 다이스가 있어 어? 유다에 다이스가 있어 가자 가자 어? 유다가 얼마나 좋은 캐릭터인데 어이구 좋지 좋지 좋아 좋아 어? 아 근데 이거 스피드런 해야하는데 이거 어? 어? 저거 새로운 엔딩 보려면은 허시를 잡아야된다 해가지고 30분 안에 이거 허시까지 가야하는데 큰일났네 떠두르자 떠두르자 어이씨 괜찮아 뭐 1층에는 저거 없어 어? 1층에는 저거 거시기 없어 잠시원 왜 저게 안뜨지? 허브 없어요 반드 허브 오오 이제 저렇게 뜨네 어? 저거 있네 왼쪽에 저렇게 뜨네 오케이 오케이 솔직히 저거 모드를 켜야하나 했는데 시계는 마치 채팅창 보다가 너때문이야 너때문이야 괜찮아 몇대 맞아도 돼 맞아도 안죽어 응? 아 저거 안죽어 아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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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처음부터 다시 할 생각이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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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아이자가 이러면서 배우는거지 로스트 어 뭐야 이건 에그티아즈 뭐지? 아 저거 아 거미나는 그런거구나 일단 이제 그냥 합시다 아 오 어 오 오 실수로 아래 손가락을 누르고 있어서 그냥 가즈 오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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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죽었어 쉣 됐어 됐어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돼 가자 가자 어 시작이 좋아 어 잠시만 오 위험했어 일로와 뗐어 부탁합시다 부탁합시다 나 컴이 싫어 나 컴이 싫어 차분히 알작은 차분히 하는 게임 황금방에서 뭐 나왔더라 어 잠시만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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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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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야 아프다 됐어 아으 진짜 저것들 너무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 하면은 세글을 먹을수있겠죠 세군데 다 먹을 수 있겠죠 부담원 탈컥 ершiencia 엉 보스방 보스방 보스 후딱 잡자 어차피 시간도 아껴야 하고 보스 빨리 잡고 항마방이 안나오겠지 보스 후딱 잡고 저기 피칼방 피칼방이래 아우 어지간히 사라 아 거미 싫어 1층에서 위도우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아 아파 거미 거미 싫어 거미 싫어 아 죽이라 아 진짜 거미 천지네 잡았고 후딱 후딱 잡고 후딱 후딱 잡고 어 아직 아직 에이 자 뭐냐 필요 없다 예아 스피드랑 샷 스피드 업 계속 멈춰 어? 멈춰? 잠시만 보자 어 아프리카는 또 꺼졌어 아프리카는 또 심지어 꺼졌어 아프리카를 끄고 유튜브를 끌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단 아프리카를 끄고 어 트위치는 그냥저냥 볼 만하네 다행히 그래도 어 여기에서 그냥 아프리카 껐다 아프리카 껐다 어 트위치만 봐라 잠시만요 여기에서 유튜브를 끌까 그럼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어 이러면 안되는데 잠시만 그러면 녹화 한번 끊자 녹화를 한번 끄 녹화를 자 녹화 리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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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인터넷이 지금 문제가 많아가지고 어 일단 녹화 리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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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lair 일단 돌아갑시다 지금 인터넷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트위치만 키고있어요 아프리카랑 유튜브는 끄고 어? 아 진짜 아 잠시만 일단 요거부터 보자 뭐있니? 어? 돌려나? 샥 오케이 한방에 짜증나게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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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먹고 치치치치치 어 잠시만 어? 아 나 카드있는데 아니 카드로 카드로 나올걸 카드로 나올걸 암튼 비코나 아직도 끊기니? 어? 끊기니? 일단 지금 하나만 켰는데도 끊기면 진짜 큰일인데 나 어? 일단 내려갑시다 어우 1층에서 3분이나 보냈어 어우 1층에서 3분이나 소모했네 자 일단 보스 뭐라 해야지 새로운 엔딩을 보기 위하여 어? 퍼쉬 잡아야하니까 서두릅시다 아 툭툭툭툭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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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쌱 호쌱 아우 클락허되어 오우 위험해 갑시다 아 어두워 아 어두워 거기 아무것도 없고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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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호 호 홍시모르니까 불 끄고 뭐있냐 앰프레스 오 이게 뭐였지 기억 안나 갑시다 아 응가 싫어 응가 싫어 빨리빨리빨리 빨리 잡아 저거 방구쟁이랑 같이 있으며 반구 He 떠밀려가지고 오거든요 약간? 아 약간 끊겨? 아 진짜 큰일이네 정말 큰일이다 아 잠시만 여기에다 폭탄 하나 아씨 내 소홀하트 내 소홀하트 내 소홀하트 아 저거 터널같은거 짜증나네 저거 시공이 뽑고 아 저거 시공이 뽑고 끝없이 나오네 진짜 빨리 안죽이면 진짜 끝없이 나와 아 내 소홀하트 그 많던거 어디갔어 그 많던 소홀하트 어디갔어 아 진짜 조심조심 이제는 조금 아 조금 허허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화질을 낮춰도 화질을 낮춰도 어 이거 먹으면 안되 이거는 먹으면 안되 왜냐면 이거는 내가 리버스에서 먹어봤거든요 저거 리버스에서 먹으면 안돼 저거 먹으면 똥돼 똥이 되요 저거 진짜 애프터버스도 아니고 리버스에서 먹어봤던건데 저거 먹으면 똥이 되요 삐깍삐깍삐깍 기록기가 뭐야 저거 저러면 어떻게 공격할려고 저거 징그러웅글봤어 날름 날름 얍 막아 아우자 보드 이게 아마 저거일텐데 요거 지역들 이거 통과하는거 일단 보스방 후딱합시다 omon 눈물이 다툼가지랑 일단 배터리로 네 게임 조하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밤먹고있는 게임조하이입니다 app 지금 인터넷 상상 안좋아가지고 저거 트위치 하나만 켰거든요 님도 끊기시나 끊키나요 님도 솔직히 지금 끊기면 진짜 문제있는건데 하나만 켰는데도 아 buckle 댐즈 왜이래 댐즈가 너무 꾸려 댐즈가 너무 댐즈가 너무나 꾸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꾸려요 아 진짜 이거 버시 깰 수 있으려나 어? 지금 에프 더버스 플러스 하고 있어요? 아 아파 왓다리 왓다리 오우 자 선물이야 하필 얘가 나오니 초반부터 어? 이하면 시간 엄청 들거든요 오? 괜찮아 괜찮아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일단 이거 먹고 후잇 이거 먹으면 날 수 있는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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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약을 먹고 피를 채우면은 되죠 자 내리갑시다 어? 우리 헛시 잡아야 돼가지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빨리 합시다 지금 제가 그리고 어 잠시만 이거 날라다니는거 맞지? 뭐지? 적용이 된거 맞나? 아 잠시만 내피 내피 어 잠시만요 채팅창 보면 안되겠다 채팅창을 보면 안되겠다 채팅창을 보면 안되겠다 채팅창을 보면 안되면 채팅창을 보면 참 좋을텐데 어? 근데 얘네 몸이 왜이리 좋니? 튼튼한데? 오여여여 조심조심 하이씨 보장 여기 몇 층에서 피가 얼마나 까인건지 어? 뭐야 그럼? 뭐지? 몬스트로야? 잡고 신조심 미니 몬스트로네? 진짜 몬스트로였네? 어? 설마 진짜 몬스트로인가 했는데 진짜 몬스트로네? 찌끔만한 됐어 이거 빨랑빨랑 빨랑빨랑 안먹어 트럭기에서 좋은게 나온걸 본적이 없어 근데 어 잠시만 빨리빨리빨리 아 아씨 나 요거 싫어 나 이거 시공이 폭풍 싫어요 나 시공이 폭풍 이거 너무 싫어 오 됐어 됐어 으음 내 소울아트 내 소울아트 아 내 소울아트 몇개 다 날린거야 이거 자 피 조심좀 합시다 저는 어차피 날라다닐수도 있고 병도 통과할 수 있어서 괜찮아요 뭐 괜찮아 괜찮아 응 컨트롤 좀 조금만 더 신경쓰면 돼 괜찮아 괜찮아 날 수 있자니 암 암 그렇고말고 흠 뭐야 더 있어? 여깄네 하아 흠 뭐있니? 어? 뭐야 이거 너네가 이름이 뭐더라 너네가 이름이 뭐더라 일단 옥 딱봐도 이거 적을 줄 알았다 여거네 여거네 돌립시다 어? 돌립시다 아 배터리 아 배터리 있나? 배터리 있으면 좋겠는데 보자 뭐있니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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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돌아봅시다 돌아보고 보스방 보스방까지 일단 배터리 채워보고 오 아 똥들이 조금 더 민첩해진 것 같다 어? 응가들이 이 강아지 똥들이 조금 더 민첩해진 것 같아요 오!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어? 아니 48시간이 모자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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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속이 빨라지는거죠? 빨라지는 바삿 배터리도 있고 오오오옿 지궁예 복품으로 좋아한어익 어어? 아이작 할땐 저런거 많이 나와야돼 원래 으응 세게 뭐 아이작 하는 맛 아닌가 영차이 영차 빨리빨리 죽어줘 죽어줘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아… 아파 아, 이거 이렇게 성급하면 안 되는데 원래 이렇게 성급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저거 장판 있으나 마나 나에게는 저거 장판 있으나 마나 빠딱빠딱 죽어주면 정말 좋겠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기 배터리 아까우니까, 배터리 가져갑시다 배터리 가져가고 어 잠시만 저거 달방가져봐 안가면 아쉽잖니 안가면 아가 저것도 감사합니다 안가면 아쉬우니 다 먹고 가 지도 호잇 탈출 비밀방이죠 열쇠 많아 괜찮아 근데 쓰레기 어 이거 그거 아닌가? 피 나는거 아이씨 아 이렇게 나가야돼 에이씨 손해 손해 약간의 손해 아 근데 뭐 이정도면 뭐 괜찮아 할만해 할만하자녀 호잇 솔직히 지금 리액션을 조금 많이 하고싶긴 한데 집에 가족들이 있어서 어 집에 가족들이 있어서 차분히 할게요 조용히 오 오 시공이 아 진짜 저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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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이러지마 제발 됐고 시공이 부품 깼고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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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게임좋아님 네 안녕하세요 아 아까님 저거 유튜브로 들어왔었죠 유튜브는 껐어요 유튜브 저거 뭐지 저거 뭐지 프레임이 자꾸 손실이 돼가지고 어 그냥 껐어요 아 이런 애한테 맞았어 아 굴욕 아 굴욕이다 맞을 애가 없어서 저런 애한테 맞았어 아 진짜 차분히 합시다 아 근데 유튜브 아 뭐라 해야돼 저거를 너무 오랜만에 키긴 했어 아이작을 아이작을 너무 오랜만에 키긴 했어요 솔직히 거의 아이작돌이었는데 옛날에는 리버스 막 나왔는데 애프터버스가 나오고 조금 더 안하는거 같애 맛잇게 밥 먹고 온 게임좋아입니다 저는 맛잇게 술 마시고 온 빈질입니다 어 맛없게 막걸리 한타발치 들이키고 온 빈질입니다 에헴 더치고 더치고 아 이거 그냥 한대 맞고 어 한대 맞고 그냥 한방에 죽여버릴까 아 아 아 아 잼지가 너무 안나온다 아 딜템이 안나온다 아하 딜이 모자라 딜이 변타는 그렇다 치고 응 예아 황금방이 황금방이 여기 있을거 같기도 하고 한방에 어 일부러 그런거임 일부러 그런거에요 진짜로 아니 말고 미키시락 말고 아 진짜 술이요? 네 술이요 쉣 아 쉣 내 피 내 피 그 많던 소울하트 다 어디갔어 그 많던 소울하트 다 어디갔어 어 오예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랄랄랄랄랄랄라 서퍼밋 아 영어 가자 가자 비상치 뜨고 어 아 잘못 누름 사고 갑시다 어 어 여기가 쓰레기네 여기 쓰레기네 아 아 참 나 거미 싫은데 나 거미 싫은데 진 이거 한자 뭐죠? 몰라요 나도 그거 한자 모름 저는 애초에 한자가 약해가지고 근데 뭐니? 폭탄 배터리 황금방이 어디있을까 어 잠시 15분 밖에 안남았어? 쏟 쏟으릅시다 어 궁시렁궁시렁되다가 어느새 시간이 아 극협니다 진짜 이번증 진짜 극협 극협니다 이번증 극협니다 어 맵은 뭐 이리 큰지 차라리 X라지면 이해라도 하지 응 몬터도 많고 아 야 내 소울아트 야 이 인가야 애똥아 응? 한번 해봅시다 뭐라도 나오겠지 아무것도 안나와? 아무것도 안나와? 에라이 이런 창렬스런 아싸 방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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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방금아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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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아 근데 이거 아이작 진짜 오랜만에 해가지고 손이 손이 꼬인다 뭔지도 모르겠지만 안먹어 안먹어 어 돌릴까? 이건 돌리는 각인가? 돌려 멍땅 돌리고 망했고 망했고 진짜 제대로 망했고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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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나 이거 설마 몬트로니? 아 저거 패신구나 어?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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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타이스도 없어졌어 큰일났다 타이스도 없어졌어 아이씨 진짜 개망했네? 아 괜히 욕심부렸다가 아 괜히 욕심부렸다가 이게뭐야 어? 욕심부렸다가 이게뭐야 아 진짜 어? 질이 조금 모자라긴 했는데 어? 질은 모자랐지만 그래도 어? 어? 공속이라도 괜찮은데 이건 공속도 쓰레기네? 어? 피도 없고 피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작아지기만 하고 웬 소환사가 됐어? 어? 왜 소환사가 됐니? 그래 어그로 꼬는 좋다 이거야 어? 근데 왜 쓰레기가 됐니? 아 아 아 가슴 아파서 소리쳐보아도 응가 어찌가라고 야 쓰레기다 아 아퍼 어서 악마방을 내놔라 악마방을 내놔라 앗 아 앗 총천라 앗 앗 앗 앗 앗 앤네시아 이거 먹고 어 오케이 버섯 셋 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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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셜사포 셜사포 어? 개망 개망했다 하필 어? 저거랑 엮였어 난 이제 도망만 다니면 되는 가진가? 아 아파 개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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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옛날에 내가 했던 그 트롤템 아니야 어? 트롤템 아니야 개망했다 개망했다 쯧 이 양반 하지마 어? 몰라 나 이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허쉬는 이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해 어 잠시만 황금방 황금방 어 괜찮네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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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황금방 어딨냐 황금방 황금방을 붙였네 가슴에 그래 그래 어? 아빠라도 있어 데드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픈 이 양반이? 덱이 초딩이요? 덱이 초딩이요? 덱이 초딩이요? 하지마 나 가슴 아파 저쪽이네 아니 맵이 뭐 이리 커 어? 잠시만 지금 엑스라지였죠? 아 맞어 지금 엑스라지였지 아 잠시만 나 이거 시간 안 될 것 같은데 나 훨씬 못 가면은 그냥 때려 칠게요 이번판 그냥 때려 칠게요 어? 솔직히 템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어? 우리는 저거 허씨를 봐야 하니까 허씨를 봐야 하니까 암 그렇기 말고 정말 선명한 선택이군요 교환사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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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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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마음은 초딩이에요 나도 마음만은 초딩이 되고 싶어 아니 몸도 초딩이 되고 싶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 잠시만 아 내 피 내 소울하드 내 소울하드 내 소울하드 피조심 피조심 아 진짜 됐고 여기야 죽어라 다 잡았죠? 아 방금방 너무 멀어 됐고 아 맵 진짜 크네 어? 맵 뭐 이리 커? 됐고 맵 진짜 대딱 크네 대딱 커 너무나도 커 너무너무 커 너무너무 커 어 열렸다 열렸다 가자 가자 됐고 조심조심 먹고 먹고 그냥 가고 그냥 가고 정말 큰일이다 쓰레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마음은 때려치고 업체 하자 기정판아 싫어 싫어 나 어떻게든 해볼거야 이거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거야 내 각오를 매도하지 말라고 보잇 어 로키 아 잠시만 이쪽은 데서? 너무 한 거 아니야? 아 잠시만 클났다 내 악마가 예 생리데이 아이색 아이색 샥 7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제는 시간이 시간이 샥 샥 샥 샥 샥 으 으 웃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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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가을돼서 내 농작물 다 죽었다 아 스타드빌리어 일단 녹화 종료 자 녹화 시작합니다 어 뭔일이 있었지 어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 어 오늘은 애프터버스 플러스를 할거에요 어 뭐지 왜 한번 했던거 같지 기분이 자 아폴리온을 해봅시다 어 새로 나온 캐릭터라는데 아폴리온이라고 어 이게 뭐 다른 액티브 algorithm 어 흡수를 한대요 예아 이득 예예예 아잇 갓은 유포 어, 잠깐만 아, 잠시만 아, 좀 죽어라 아, 좀 죽어라 죽어 죽어 어? 덱돌 발견 덱돌 있는거 받고 아니 뭐 이리 안 죽냐 얘는 얘는 뭐 이리 안 죽지? 얘가 지금 캐릭터가 데미.. 뭐지? 이게 약한건가? 공격력이 약하는가? 오케이 폭성까지 시계눈 맞지 시계눈 맞지 알았어 이따 할게 이따 할게 엄청 그러네 진짜 이 자식이 아 오버하트 요즘 안했는데 나 지금 유튜브에 올리실까자 당연한거 아닌가요? 어 진짜 한번 죽어 어 그러니깐 나 황금방에서 시작을 안했네 뭐야 콩헤드 채팅에 잘 써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뭐지 이거 콩헤드가? 잠시만 보자 뭐가 오른거야? 어 기본 스탯을 모르니까 일단 3분만 돌릴게요 같이 빠데하자 어이 어이 황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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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아이작은 황금방에서 뭐 하나 좋은거 하나 먹고 시작을 하는거야 암 왜 이리 안나와? 황금방씨 황금방씨 계세요 계시나요 황금방에 안보여 황금방 황금방 이랬다 아마 이게 맞아 자폭 아냐 버려 버려 이거하면 망해요 말 그대로 자폭이야 저거 가미카제 아 아 댓글이요? 쥐잇 뭐 써주시 채팅 뭐지 댓글 써주시면 감사하긴 하네 어 저거 다는 아니고 조금 미화를 시켜서 조금 미화 좀 시켜주시죠 뭐야 오오오오 좋아좋아 아닌가? 저기 아닌가? 무슨 주사기인지 모르겠네 새로 나온거 같긴 한데 돌려 자 이제 나오는거 그대로 먹을게요 어? 세번 다 돌린거 같애 다 다 아는 메이즈인데 메이즈리였다?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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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드샷 아 근데 쿼드샷은 어? 아 잠시만 나 피좀 먹고 와야하는데? 예술아? 나 피좀 먹고 오자 아 근데 쿼드샷은 다 좋은데 연사가 너무 느려져 공격 속도가 일단 피좀 먹고 올게요 한대 맞으면 죽을거 같으니까 됐쨰 차분히 차분히 흥분하지말고 흥분하지말고 아 근데 하드말고 그냥 노멀로 해볼까? 아이작으로? 어차피 일단 엔딩 봐야하잖아 어? 엔딩 볼때만 엔딩 노릴때만 저거 볼까? 저거 핫 뭐지? 노멀로 할까요? 살짝 그것도 괜찮은거 같긴해 어? 내가 항상 하드로 해서 그렇지 어? 노멀하는 사람들도 많아 어? 잠시만 아 괜찮아 어차피 1층이라 악마방도 없고 어딨니? 됐어 내려갈까 어? 잠시만요 호잇 어? 잠시만요 아니 카톡이 와가지고 카톡이 왔어 카톡 왔어 카톡 왔어 카톡 왔어 카톡 왔어 카톡 왔어 아 그만 뱉어 어? 아이 진짜 엄청 귀찮게 하네 에? 아이씨 아이씨 아아이씨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시간도 없는데 어? 시간도 없는데 엄청 짜증나네 호이 내려가고 별거 없 tire 아폴리오님 이게 그게 맞나? 아반돈 다른 악마였나? 저 악마 이름인건 맞는데 무슨 악마인지 기억이 안나네 몰라 나중에 찾아봐 나중에 찾아봅시다 어? 방금바 오케이 마스터키 털컥 모든 열쇠들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돼 자 데미죠 크리켓에도 크리켓에도 잘 안나오더니 웬일로 나왔네 어? 조심조심 그리고 여기서 얍 스타드밸리는 사놓고는 다시 환불하셨나? 안하시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요즘 재밌는 게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확히는 요즘 재밌는 게임들이 너무 많았어서 언제 해야지 해야지 했는데 안하게 되더라구요 특히나 힐링하려고 탔던건데 마침 슬라임런처를 타가지고 그걸로 힐링을 해서 아 잠시만 내 소울하트 아 내 소울하트 진짜 아 내 소울하트 아까워 아 내 소울하트 아까워 아 내 소울하트 아까워 아우 어 얘는 쉽지쉽고 어 어 심지어 지금 크리켓에도 먹어서 데미지도 괜찮죠? 데미지도 괜찮고 타자라 으쌰 야 피 나는거다 샥 샥 얍 이걸로 끝 이걸로 끝 what a simple what a simple 아 몬스트로 야 니 대가리 줘봐라 어 잠시만 몬스트로래 크람푸스 아 아 진짜 오케이 요거를 가져갑시다 어? 이렇게 하나하나를 흡수하면 돼요 이제 어? 몬스트리 괜찮아 괜찮아 열쇠가 더 필요했어 폭탄보다 화장실 갔다올게요 참 참 왜요? 참 뭐 불안하게 시리 불안하게 시리 뭐요? 어 참 참 뭐요 말을 하고 가요 내가 뭐 새클 놓쳤나? 빠라빠라라 이히우 아 이거 아 피 달았을 때였는데 저거하면은 뭐지? 피가 다 차거든요 빨간 피가 에헤이 피 달았을 때야인데 아이 참 따랏 아픈다 대가리 어 어 잠시만 조심 조심 강마방 가야지 어 잠시만 내 악마방 내 악마방 내 악마방 내 악마방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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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봐 나와봐 어? 나 너무 맞는데? 나 이거 잘못하면 여기서 나 이거 잘못하면 여기서 지금 흠흠흠 자